그다음에 클러치 디스크를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런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위아래 스프링이 2개 들어가죠. 이 스프링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비틀린 코일 스프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틀린 코일 스프링이 하는 역할은 이렇거든요. 여기 나오죠. 뒤에 나오죠. 비틀린 코일 스프링을 다른 말로 댐퍼 스프링 혹은 토션 스프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됐다 칩시다. 스프링의 한쪽 면이 있고 양쪽 면이 있겠죠. 양쪽 받치는 면이 내부에 있을 거예요. 왼쪽에서 받치는 면은 누구와 여기에 있는 라이닝 패드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하고. 이렇게 하고 안쪽 금속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 나머지는 허브하고 이렇게 안쪽하고 이렇게 내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압력판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회전을 가지면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자, 압력판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와서 앞차가는 순간 딱 라이닝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딱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 가운데 있는 허브는 변속기 입력축이 걸렸기 때문에 변속기 입력축과 바퀴가 같이 물려있어요. 그러면은 변속기 입력축은 잘 안 돌려고 할 거예요. 차체의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돌려고 하는 상황에서 압력판이 들어오면서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된다? 얘는 돌려고 하고 얘는 축은 가만히 쓰려고 하니까 오른쪽은 가만히 있고 왼쪽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된다? 스프링을 압착하는 방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회전하면서. 그래서 동력이 전달되는 순간에 회전 충격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스프링이 뭐다? 비틀린 코일 스프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틀린 코일 스프링. 그래서 클러치 디스크에는 이런 비틀린 코일 스프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판을 옆으로 돌렸을 때 세로로 보시게 되면 아까 판과 판을 두 개를 맞대 뗐잖아요. 이 판과 판. 마찰제 판과 판을 두 개를 더 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판과 판 사이에 금속판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금속의 스프링을 뭐라고 하느냐? 쿠션 스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쿠션 스프링이 하는 역할을 이렇습니다. 자, 내가 압력판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노란색 판을 이렇게 압착을 할 때 이쪽에서 할까요? 이쪽에서 합시다. 여기 플라이 위, 여기 압력판. 압력판 내려올 때 이렇게 누른다고 했을 때 약간 기울어져서 들어오더라도 위쪽이 눌러지면 아래쪽이 어떻게 약간 벌어져주면서 위쪽을 누르더라도 아래쪽이 벌어지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어떻게 내려오는 충격도 흡수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링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쿠션 스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blossoming 그럼요. 화 화